조선시대 왕들의 실제 이름은 무엇이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6대 단종 이홍위 7대 세조 이육 8대 예종 이황 9대 성종 이혈 10대 연산군 이육 11대 중종 이역 12대 인종 이호 13대 명종 이환 14대 선조 이연 15대 광해군 이혼 16대 인종 이종 17대 효종 이호 18대 현종 이연 19대 숙종 이순 20대 경종 이윤 21대 영조 이금 22대 정조 이산 23대 순조 이공 24대 헌종 이환 25대 철종 이원 범 26대 고종 이명복 27대 순종 이척 저는 이 중에 한 3,4개만 알고 다 정말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저는 사극 덕분에 2도 하고 2,4는 알고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되게 생소해요. 오늘은 조선시대 왕들의 본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